네, 여러분들 지금 피터펀TV 펀펀 노래교실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우리 첫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아유 솔직히 영광입니다. 우리 펀씨. 저를 또 첫 방송에 이렇게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니,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쵸? 트로트는 어떻게 좀 파견되셨죠? 20 몇 년 전에는 트로트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가수 중에 조용필을 좋아했어요, 조용필씨를. 그래서 이제 약간.. 동생이시죠? 제가? 그쵸? 한참 그분? 아유 짜증나요. 비감하려고 목을 확 때리고. 옛날에 콘서트 할 때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조용필씨 노래가 약간 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좋아했죠. 그럼 그때는 노래교실에서 그런 노래를 가르쳤나요? 네,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조용필씨 노래를 가르쳤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다릴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내가 그때는 키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 훨씬. 아, 이 키 말고? 네. 목의 키. 그 키가. 키 얘기만 하면 자꾸 멘탈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네. 그걸 어머님들한테 가르쳐 때 사실 비플랫마이너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C마이너에 있고 있겠어. 키 조절해야지?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셨지. 그래서 힘들어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노래하다가. 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돌아가셨어. 하하하하하하. 장, 장례식장과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때는 내가 키에 대한 개념을 좀 몰랐나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좋아하시면 안되고. 죄송합니다. 어떤 노래예요? 그 노래예요?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아니, 그 키에다가 넣고. 그 키에다가 지금. 내가 안 올라가는데. 그럼.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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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이제 좀. 간절히 생리할게요. 이제 심하에 나이. 여자키. 완전 여자키. 아. 아. 애플을. 털을 내놓으면 넘어가는구나. 아. 배웠네요. 애플 사용을 제가 몰라서. 고독한. 이 가슴에. 이렇게 나갈래. 그러니까 이게. 고운 부분은. 뭐. 돌아가신 만했지. 아픔 속에 지워야 할 사랑이면. 고개 숙인 향기마저 데려가지. 눈을. 계속 올라가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게. 그때 인연을 맺었던 그 노래 교실의 회원님들하고 지금 소통하신 분이 있어요? 아, 솔직히 없어요. 다 들어가신. 네. 제가. 절반 정도 소화가 있어요. 미아. 그 지금. 미아 2동에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미아 2동에서. 미아 2동에서.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되는데. 괜찮습니다. 내추럴하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는. 좀. 보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아니. 여자가. 여자 키도 아니고. 남자 키도. 아니. 아니. 어머님들은. 여자 키에서 내려줘야돼요. 그렇죠. 못 올라가요. 저도 노래 강사하면서. 여자 키를. 여자 키를 가득했더니. 아니. 석단 했더니. 죽겠더라구요. 그런가. 규요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키에 대한 개념을. 엄마들이 어느정도 몰랐던거에요.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안 크고. 키. 조정을 못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지. 하지 그랬어요. 아니. 조정은 제가 한게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가 했겠죠. 아. 그렇지. 그 어머님 아버지도. 키가 이렇게 작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니. 지금 뭐. 재고를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셔서. 아. 진짜로. 아. 혹시. 우리 어머님이. 키 제작할까봐. 응. 5월달에 서둘러서 가셨어요. 내가 웃어줘야 될지 말야될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노래교실을 진행하다보면. 뭐 있잖아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을때. 야. 이거 해주면. 회원님들 다 좋아. 분위기가 확 바뀌어. 뭐그런. 개인기. 노래교실에서요. 아. 개인기 보다는. 네. 이제. 근데 물회실이 내 컨디션이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안 좋은 때 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 그럼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요. 내가 솔직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춤을 추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출 테니까 좀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화도 좀 해달라. 그래서 아모로 파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내가 춤을 춘 적이 있죠.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모로 파티.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춤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좀 긴데. 괜찮아요. 그래요? 1절만. 1절만? 그래요? 이거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3단계 다 그러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내가 춤을 잘 못 춰요 그래서 민망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백댄스 할 준비가 됐는데 아 그래요? 미안해요 조금 안 짜고 저는 저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거예요? 나이는 숫자 또 있잖아 그 다음으로 가부자리 까먹었어 연애는 필수 연애는 필수 아 미안해요 내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저는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파트는 저는 그 부분만 알아요 연애는 필수 이게 박자만 추기 어려워요 박자만 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김혜자씨도 처음 들어갈때 이렇게 세잖아 박자만 추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 하나 안 배웠는데 지난번에 콘서트 때 얹힐 수 없이 배웠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춤을 춰더니 이게 조회수가 한 4만 4만? 그럼 우리도 4만 넘어가야 되는데 완곡을 하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완곡을? 근데 여기도 좁아가지고 좁아가 아니고? 우리 라이브 밖에 나가서 생방송을 할때 그럼 한번 해볼까? 해보죠 편집을 하는거야 내가 하는거 아닌가 하하하하하 저는 숫자 그것만 할게요 이거 춤춘 여기 나가서 놀겠습니다 산다랍게 다그라까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서설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걸 잘 알 수 없어 오늘보다 더다 매일이면 돼 인생은 즐거움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손을 질러 여러분들도 다같이 손을 질러 인생이 난 부술들 것을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망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의 머리에 썬 화사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을 눈이 보시면서도 슬퍼던 행복이야 쌓이는 숫자 마음은 숫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여 아냐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너 같이? 아유 힘들다 이 노래를 제가 안무는 파티는 제가 나이는 숫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 부분만 알아가지고 인원이 함께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길어 근데 이거 가지고 4만이 나왔다고요? 예 뻥치고 있네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혹시 안무는 파티 초창기에 혹시 가르치신거 아니에요? 그쵸 박준 너희씨 치면 이게 딱 나와요 왜그냐면 춤 그때는 이렇게 안췄으니까 내가 보니까 춤이 그냥 춤이 아니야 제가 춤을 더 잘 추는 거 같아 이거 가지고 4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뻔인 거 같아 아니 그냥 확인해보시면 아니야 근데 요즘 그 노래교실 좀 변하고 있잖아 예 어떤 어떻게 변하는거야? 옛날에 이십 몇 년 동안에 비해서 요즘 노래교실 이렇게 엄마들 층이 뭐 그대로 가요? 아니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나요? 약간 뭐라 그럴까 옛날엔 트로트만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미발란드도 많이 좋아하시고 섞여있어요 섞여? 어우 앙글팀이야 섞여있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거 같아 그렇게 하니까 섞여있어요 아 내가 그랬어요? 네 역시 박준 아카데미 대표님이랑 틀리구나 말투가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있으니까 거의 놀고 계시니 그렇죠 우리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죠? 그 전국음악인연합회 네 그 우리 좀 잘 어울리시죠? 전국음악인연합회 전국음악인연합회 네 어떤데요? 가수 그 다음에 MC M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저처럼 또 이렇게 방송하는 네 방송인 그 다음에 노래 강사님 노래 강사님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뭐여? 뭐여? 정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10년 이하는 못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격이 좀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오신 분들이죠 노래 강사님이신데 근데 9년하고 한 10개월 됐다 네 성격이 좋아 성격이 좋아 2개월 기다려야 되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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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떤 노래 선생님이라도 도전하시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뭐 연습도 다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재도 같이 쓰고 아 교재 교재가 그럼 전체 몇 권 정도나요? 한 2만 5천부 정도 아 현재 2만 5천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수가 많죠 아 그래 아 현재 2만 5천부 예 그러니까 그 이혼에 이 음악인연합회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노래교실 곡 리스트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트를 정해서 한 군데서 전국 한 군데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네 그럼요 여기서 그러면 노래 안 가르쳐주면 가수들은 어떻게 어떻게 광고를 해요? 노래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노래를 누가 가르쳐주냐 뭐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수분들도 이걸 뭐 너무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시죠 연락 연락은 여기 전화번호가? 네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화 있나? 일반 전화 있지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대표전화 있죠 대표전화 지금 알려주시라고 안 나오니까 지금 알려주시라고 대표전화 잊어버렸죠 금융노래가 비켜 금융노래가 뭐라고 본인노래도 지금 모르는데 회장님 노래도 여기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 이따 알려주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준 선생님 박준 가수님에게 트루트 가수로도 25년 정도 노래가 잘하다가 트루트 가수로 데뷔했어요 노래랑 노래랑?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트레스를 푸는게 첫째 목표예요 사실은 아까처럼 영원히 그거 아직 안 풀릴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 또 관객들한테 또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이 또 스트레스를 푸셔야 되니까 노래로서 즐거움을 주고 그런게 목적이죠 돈 벌 목적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집이 한 세 채 건물이 한 두 채로 되죠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회원님들을 만나면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회원님들 보람 가르치다 보니까 20여년이 넘게 25년 가까이 노래가 잘하면서 보람 아니면 특별하게 생각나는 에피소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노래는 내가 가르쳐 드리지만 인생은 내가 배우는거죠 아 왜냐면 나보다 다 속담맞은 짬밥이 많으신 분들인데 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은 걸리는 거 걸리는 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하여튼 뭐 즐거운 마음을 가르치고 있고 에피소드라는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내가 노래를 가르쳐 쫙 했더니 아파트 키를 막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그런 거 보다는 노래를 가르쳐 드리고 막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 다섯 분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다섯 분이 남아있더니 나보고 결혼했냐고 아 결혼했냐고 그 당시에는 결혼 안 했었다니까 네 결혼했다고 하신 분도 꿈에서 뭐 에피소드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있는데 없잖아요 에 아니 뭐 비켜오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 이제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네 어렵게 나오셨 네 아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보고 오라매 하하하 저도 안 통하러 오셨거든요 아니 또 안 나올 수도 있나 나 또 우리 퍼니가 오라는데 그 참 응?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가수고 아 예 그죠 또 제일 잘 나가는 가수인데 아 네 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춤에 반해가지고 노래하고 춤에 열정에 아 정말 최고야 최고 네 진짜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발 뭐 막 던지는데 뭐 에피소드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롯데백화점에 한 4년 전에 네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고요 좀 슬픈 얘기인데 네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슬픈 얘기인데 즐거움만 많이 있잖아요 네 회원분 세 분이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두 분이 갑자기 오셨어 네 한 분이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그러시고 진짜 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또 한 번만 왔어 네 또 돌아가셨어 네 진짜 농담이 아니다 네 그 다음주에 왔는데 그 분 다 안 왔어 세 분이 일주일 상관으로 다 돌아가신 게 그게 에피소드입니다 진짜로 근데 에피소드가 아니라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네가 거만하게 살면 안 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상과 고향이 병목을 울면 울수도 안 해 진짜로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슬펐어 진짜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수도 있다는 내가 느꼈다니까 에피소드 에피소드 겸 슬픈 얘기 에피소드 그만둘지 에피소드 그만둘 에피소드 그만둘 더 이상 듣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에피소드 그만둘 sorpreet ựeds 몸에 달려나간다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고단했던 지난 날의 아픈 사연들은 넓터로 숨에 끊어버리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울었다가도 울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나도 그게 한 번쯤 웃어야지 가슴을 쫙 펴고 파이팅하는 거야 멋진 우리 내 인생을 위하여 이제 맛이 넘치는데 맛이 양념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아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 제가 하산행전까지 산에 온 것도 아닐 수 같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함께 봐요 네 이전까지 자 이러분 또 같이 해주세요 갑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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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다녀나간다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고단했던 지난 날의 아픈 사연들 나파로 숨에 던져 버리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나도 그게 한 번쯤 웃어야지 가슴을 쫙 펴고 파이팅하는 거야 멋진 우리 내 인생을 위하여 멋진 우리 내 인생을 위하여 비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公 Wireless